지나가고 있어서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교수님. 우리 또 새생명 비전교회 음악 감독으로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지금 또 아이잭의 이 이름을 짓기까지 강수민 목사님이 또 그런 멘토처럼 섬기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특히 제가 최근에 또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세미나도 여시고 게스트들이 거의 세계적인 어디 늘 사는 게 다심만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훌륭한 분들, 게스트들, 강사님들 모시고 음악부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특색 다녀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음악부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막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핸델의 메시아. 어떻게 보면 브랜드로 보면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우리 음악인들은 이 메시아다. 물론 베이토벤, 모짜르트, 레퀴엄, 베이토벤, 감남산회기도 여러 가지 작품이 많지만 핸델의 메시아는 정말 가장 최고의 명품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성경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계속 이 시대에서도 팔리고 있고 성경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듯이 정말 믿는 자나 비기독교인이나 성공의 분들이나 몰몬 분들이나 천주교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찬양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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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베이토벤의 5번 교양곡 이런 것도 유명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찬양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베이토벤의 9번 심포니의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이런 노래 나오지만 이것도 엄밀히 보면 찬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9번 교양곡일 뿐이죠. 그 멜로디에 찬송가 가사를 해서 우리가 찬송가로 불리고 있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음악을 세상에 주시고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작곡된 가장 최고의 찬양은 메시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이렇게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정말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완성도를 높이고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기 뒷동산 오르는 산책 정도가 아니고요. 매주 부르는 그런 찬양 가볍게 읽는 엑세이가 아니고요. 정말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정말 그것도 이 원문으로 영어로 읽듯이 무슨 해밍웨이 정말 여러분들이 읽어서 정말 10번 20번을 읽어도 이해할까 말까 한 그런 리더레츠 작품들처럼 이 핸들의 메시아도 그런 작품입니다. 등상으로 말하자면 감히 에베레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랑 함께 가보시죠.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명품 찬양을 한다니까 열몇 분이 성가대 조인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걸 아시면서도 그렇죠.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런 세미나도 마련하고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 이 찬양을 내가 받고 싶노라 하고 느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에브리데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해프닝이 계속되고 그래서 어렵지만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있지만 모든 대원들과 음악부와 제가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이 세미나는 그 앞에 찬양자로서의 기본 자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식이 찬양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기본 자세를 노용진 목사님 10편, 23편으로 저희가 굉장히 애창하고 있는 찬양 작곡가이신데 노용진 목사님 모셔가지고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 찬양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후에는 이제 남성 파트는 김원재 지휘자님께서 맡아서 또 여성 파트는 이래진 교수님께서 맡아서 다 연습시켜 주실 거고요. 메시아 이야기 나누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로 주셨다 이러는 거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1시부터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고 저희 교인 아니더라도 환영을 합니다. 네. 정말 교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다들 이런 일을 가능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옛날에 메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합창단원을 모으시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지도해 주실 또 영성을 불어넣어 주실 또 그런 음악가들을 초청해 주시는 이 열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뛰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 네. 맞아요. 누가 시켜도 못할 일이잖아요. 교수님이. 맞습니다. 네. 세상 말로는 돈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돈 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돈을 내면서 주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식아과 물질을 다 쏟아 부어야지 집안이 가슴이 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비전을 함께해 주시는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 음악부와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우리 강조민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제가 가장 행복한 교회 지휘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생님에게는 장래정입니다. 이것이 감사해요. forests와 주시는 우리 강조민 목사님 아주 힘든 사람들에게만